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. 6월 모평 대비해야죠. 제목 그대로입니다.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, 6평에서.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등급, 아니면 2등급 정도 학생까지죠. 한 달 동안에 공부해서 영어 1등급 나올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? 또 하나, 어떻게 해야 될까? 자, 이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눈치챈 학생들 알겠지만 피처링이 빈순사비예요. 빈칸 순서 삽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오답 1, 2, 3, 4, 5, 6, 6등을 거의 쓸어버리죠. 여기서 몇 개를 틀리는지에 따라서 1, 2, 3등급이 갈립니다.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빈순삽에서 하나 틀린 학생은 거의 1등급이 나옵니다. 두 개를 틀려요? 확률적으로 1등급 나옵니다. 세 개를 틀렸어요? 그러면 1이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. 왜냐하면 세 개를 틀렸을 정도면 30번의 어휘, 29번의 어법, 40번의 요양문, 41, 40번의 장문독회. 이게 중난도에선 가장 어렵거든요. 여기서 하나 정도 틀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빈칸을 다 맞았다는 전제하에 세 개를 만약에 빈순삽에서 틀렸으면 그럼 9점이 날아가거든요. 그럼 확률적으로 거의 1이 안 나와요. 그러면 1등급이 목표라면 아, 나는 빈순삽 중에서 두 개까지만 틀려야 되는구나. 그럼 빈칸 4개 중에 하나 정도만 그 다음에 순삽 4문제 중에 하나 정도만 틀린다면 1은 나옵니다.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면, 또는 무엇을 공부하면 1이 나올까? 자, 이거예요. 제가 무엇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. 기존에 공부하는 건 유지하시는 거예요. 갑자기 공부하던 걸 멈춘 다음에 하라는 게 아닙니다. 단어 외우던 거 계속 꾸준히 외우세요. 고3 학생들 학교에서 수파하는 거 예습 복습합니다. N수생들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 계속합니다. 기존 공부를 멈축하라는 게 아니라 기존 공부 건 하는데 한 달 동안에 이것만 추가하세요. 빈순산문제 하루에 4개씩만 풉니다. 아니, 하루에 4개 풀어봤자 10분이에요. 그 다음에 채점한 다음에 틀린 거 확인하고 해봤자 공부 20분 추가하면 하루에 30분만 더 추가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기존에 공부하는 걸 멈추고 하는 게 아니에요.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래, 하루에 4문제만 내가 더 푸는 공부하자. 여러분, 하루에 4문제 푸는 공부요.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고요. 솔직히 말할게요. 게을러서 안 한 거예요. 근데 이 4문제밖에 안 되는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. 풀 때는 엄청난 결과가 있습니다. 하루에 4문제 빈순삽을 풀면요. 한 달이면 120개의 문제가 나오고요. 이 120개의 의미가 뭔지 감 잡으셨어요? 5개년 6구수등에 있는 문제를 다 푼 겁니다. 어마무지한 분량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해보면 되게 쉽게 나오는 답이었는데 뭐야, 내가 하루에 4개만 풀어도 이거 한 달이면 5개년 6구수등에 있는 빈칸 순서 삽입 다 푼 거구나. 어마무지한 분량이 나와요. 그럼 당연히 한 달 전과 한 달 후에 빈순삽이, 문제풀이 감히 똑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. 됐죠? 그럼 이제 무엇은 해결이 됐죠? 그럼 이제 하나 남았죠? 그럼 어떻게가 남았습니다? 자, 어떻게가 뭐냐면 이거예요. 막연하게 120문제를 풀었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당연히 여러분들, 풀 때마다 새로운 문제를 푸는데 내가 문제 풀면 성적이 올라가나요? 아니요. 근거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. 이겁니다. 빈칸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오해한 학생들이 있는데 영어는요. 지문 하나가 평균 17줄로 구성돼 있고요. 약 180개 단어로 구성돼 있어요. 우리한테 180개 단어를 머리에 입력한 다음에 풀라고 하는 번역과 시험이 아니에요. 특히나 이제 오답 1, 2등 나올 때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왜 오답에 낚일 것 같아요? 자기가 해석이 어려운 파트가 있어요. 세 번, 네 번 읽습니다. 그럼 그것만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? 그럼 오답을 딱 그것만 골라요. 무슨 말이냐? 어디서 읽은 적이 있으니까 오답에 낚이는 겁니다. 근거로 풀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. 되게 쉬워요. 빈칸은요. 주제가 뭐니? 위아래 관계는 뭐니? 이게 전체입니다. 주제가 뭐니? 위아래 관계는 뭐니? 그러면 주제문 찾기 연습이 되면 끝난 거고요. 또 이렇게 들여놓으면 또 착생 일정했을 때 오해할까 봐. 내 수업들은 얘기 아닙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공짜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주제문 찾기 연습과 위아래 관계면 오답들이 날아가는데 그럼 선생님 그럼 어떡해요? 간단합니다. 해설강이에요. 여러분들 메가스터디 해설강이 더 공짜인 건 아시죠? 아이디만 있으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. 여러분들 그거 들었다고 저한테 포인트 쌓이는 것도 없습니다. 그거 왜 찍을 것 같아요? 두 가지 이유입니다. 첫째가 뭐냐면 저희 제자들을 위해서 야 우리 이렇게 수업했지 진짜 문제 이렇게 풀어보는 거야. 그게 첫 번째 의도고요. 두 번째 의도가 뭐예요? 한 번도 영어에 대해서 근거로 푼 적 없는 학생들한테 근거로 푸는 연습을 보여주는 게 해설강이에요. 해설강이 들한 얘기입니다. 제 거 뭐 돈 써가면서 들한 얘기 아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. 뭐예요? 해설강의를 동원해서 아 주제문 찾는 거 이렇게 찾는 거구나. 위아래 관계 이런 거구나. 이런 걸 자기가 틀린 문제 안에서 보라는 얘기예요. 순삽도 되게 간단합니다. 학생들 순서 삽입 특히나 문장 삽입이 되게 어려워하죠. 번역과 시험이 아니라니까요. 순서와 삽입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줄거리상 적절한 게 뭐니예요. 다시 한 번 줄거리상 적절한 게 뭐니 어떻게 풀면 문제가 쉬워지죠? 수식으로 한 번 빼보세요. 수식하고 빼고 뼈대만 남겨보세요. 글이 보입니다. 그 다음에 절대 중복답을 주자는 장치들을 줘요. 뭐 지시어나 이런 저런 연결어 뭐 그러나 대명사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빈순삽이라는 걸 120문제를 자 하루에 3개씩 4개씩 석 달 5개년 개념 씹어먹는 공부를 하시고요. 틀린 거 해설관의 총을 동원하면서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거구나 내가 오답에 낚였구나 이런 걸 공부하라는 얘기예요. 한 달이면 어마무제하게 실력이 향상됩니다. 자 그러면 제가 공짜로 할 수 있는 방법 설명드렸죠. 이겁니다. 1등의 오피닝 일단 듣기는 틀리면 안 돼요. 둘째 중난도 유형은 좀 빠르게 푸들기를 좀 원합니다.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빈순삽 나 5개년 있는 문제는 씹어먹자 정도 공부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. 우리 유평 때 다 좋은 결과 나오고 한 하루 이틀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승리하세요.